안녕하세요. 예보관 김승범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낮 동안에 강원도 동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기압골은 동쪽으로 물러나 있고 점차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 밤 9시 지상예상일기도를 보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층에 따뜻한 공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층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대기가 불안정하고 동해안 쪽으로는 동풍해안 지형적인 영향으로 낮 동안에 내륙지방과 강원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야외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상층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부터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낮부터 찬 대륙고기압 확장하면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기온이 점차 낮아져 내일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욱 낮겠고 내일 중부 내륙지방에서는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서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관리와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며 안개가 쉽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 및 저우파는 산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